2024년 답지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새해 부동산 시장의 핵심을 이루는 정책은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? 정부의 변화된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 스티반 부동산 그룹 2024년 첫 세미나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소는 저희 서튼 사무실입니다. 날짜는 2월 10일 토요일입니다. 여러분 오전 10시에 여러분 직접 만나 뵙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자리가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선착순 30분만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신청은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컨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2월 10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. 빠빠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